어째 우리 미녀가수입니다 박혜미양이 나오셔서 사랑해오는 여자 어떤 여자일까요 한번 만나보시죠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미 어서오세요 두 분 정을 다 바꿨어 사랑의 흥마와 우리 할머니뽀 우리 영원히 바람사람 우리 강도원에 인생한 우리사람인데 밤 저 밤 밤 여름으로 돌아서 누른사람 기다린 밤 홀로 모르는 노면 새처럼 지나간 추억을 생각하면서 여호자여자여자여자여자여 여호자여자여자여 여호자여자여 여호자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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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랑 살아남게 가슴이 버려져 거 우리 지게 모든 Zeus 넘어 여호자여 흥저 은 우리 사랑은 몸에 행세한 우리 사람인데 막 저 마음 남겨놓고 그 번에 울던 바람 생각만 해도 안타지 말고 행세하면서도 지나간 추억을 생각하면서도 얼룩으로 쳐다 사랑해 보는 거죠 유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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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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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박혜미영이었습니다.